안녕하세요 생쾳 텃밭을 가꾸는 풀꼴 tv 입니다 오늘은 영하의 날씨의 텃밭 온실은 어떤 모습인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하의 날씨 속 채소들 보시죠 지금 아침이 밝아 오고 있습니다 가장 춥다고 하는 시간 인데요 지금 기온이 얼음이 꽝꽝꽝 얼었습니다 깨지지도 않을 정도로 두껍게 얼었는데요 아침에 영하 4도 까지 내려가서 꽝꽝 얼었습니다 온실화는 어떤지 한번 들어가 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온실로 지었구요 안에는 지금 이렇게 영하로 내려갈 때 간단하게 난방을 했습니다 밤사이 바람도 많이 불고 체감 온도도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자 이중 커튼을 열고 자 채소가 네 채소는 지금 깨끗합니다 상추 상추는 저온에서도 잘 버티는 작물 이에요 그래서 영하로 뭐 한번정도 간단하게 영하 1도 정도까지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모듬 상추를 심어 나왔는데요 음 보시죠 괜찮습니다 예 일요일날 수확을 하고 나서 지금은 큰 이파리들이 적은데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영하로 떨어지면 위험한 근대 근대 괜찮네요 아직 한번도 수확을 하지 않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배추 이건 붉은 배추입니다 붉은 배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이거는 김장용 배추처럼 커지는데 제가 쌈용으로 지금 뜯어서 먹고 있구요 네 치코리 쌈도 괜찮게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양상추구요 양상추 아직 속이 들지 않았어요 네 양상추도 잘 크고 있습니다 이중 비닐이죠 이게 안에 비닐이구요 네 바깥에 또 비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화초들 1월 화초들을 지난해까지 거실에서 겨울을 보냈어요 근데 온실을 만들었더니 집안이 훨씬 좀 깨끗해지고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꽃대도 예쁘게 잘 올라오고 있구요 무화과가 완전 끝물입니다 가지마다 한두개씩 달렸는데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무화과를 먹을 수 있는지 제가 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가능하긴 하네요 크게 이렇게 맛이 좋거나 상품성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괜찮습니다 선인장도 장군 선인장도 괜찮구요 고무나무 이외에는 사인머시켓인데 아직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월동을 이파리를 떨구고 눈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월동추 월동추는 워낙에 추위에 강한 작물이다 보니까 괜찮은데 봅니다 영하 2도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옆에 감자가 어떻게 싸게 하나 올라와서 크고 있는데 감자가 잘 크고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시금치 시금치도 저온에서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텃밭 온실 안에는 주로 저온에 잘 견디는 작물들을 심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목수국인데 꽃잎이 적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멀칭을 하지 않고 그냥 토양에 심었는데요 보면은 잡초가 올라오고 있어요 한겨울에 잡초를 매야 되는 상황이 생기었습니다 해충으로는 민달팽이가 기어다니면서 잎을 갉아먹고 있고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잡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잡초로는 별꽃아제비 아메리카 귀가종인데요 별꽃아제비가 잡초로서는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식물들이 안전한 것 같습니다 밖에 온도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갔고 얼음도 약 손가락 두께만큼 얼었었는데 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에는 그냥 난방을 하지 않은 상태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난로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 난로 하나 정도로 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이 작다 보니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난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있죠 그건 뭐냐 하면 물통입니다 2톤짜리 물통인데요 이곳에 물을 가득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10도짜리 난로가 여기 지금 하나 피워져 있는 거나 똑같거든요 이 물통이 물을 주는 역할도 하지만 난로 역할도 해줍니다 한낮에 온실 온도는 오후 3시쯤 됐는데요 23.5도 약 24도 가까이 지금 온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수온이 몇 도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 물통에 이 선까지 지금 물이 차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결로가 생겼죠 온도 차이에 의해서 결로가 생기는데요 결로는 항상 따뜻한 쪽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4도 보다 물의 온도가 한참 낮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결로가 생긴 겁니다 그 반대로 밤에는 온실 온도가 낮아지고 물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물통이 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통에 담궜던 온도계를 꺼내서 온도를 한번 15.5도 정도 되네요 수온이 그러니까 15.5도 정도 되니까 밤에 바깥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영하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1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담겨져 있는 이 통이 난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우스의 온도를 영하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난로를 가지고 열을 올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물통을 이용해서 온도를 유지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에 물통을 설치할 때 좀 생각보다 조금 더 큰 물통을 설치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물통에서 물을 받아서 식물에게 주게 되면 식물이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바깥 연못에서 물을 들여다 주면 연못 물은 5도에서 낮게는 3, 4도까지 나오니까 10도 정도 차이로 수온 차이가 납니다 실내에 있는 물통을 가지고 이 안에 작물에 원실 안에 있는 작물에 물을 주게 되면 작물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난로는 지금까지 몇 번 뗐어요 근데 오늘은 떼질 않았거든요 난로는 떼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안에 온도가 몇 도까지 유지가 되었냐면 아침 온도가 5.5도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온도랑 가온을 했을 때 약 7도에서 9도 정도 차이가 난 거네요 그죠? 7도에서 9도 정도의 온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난방이 효과적으로 잘 됐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